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 보유국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며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된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